네 역시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 우리 반경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이번에 똘띠축만한 다음호사 공기준으로 돌아오는데요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아래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한 번 울면 어쩐지 당직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직함 당직함 아우 좋아 아 되게 강직함이었어요 저렇게요 너무 좋아요 자 그 절태로 오른쪽 왼쪽만 오른쪽 귀여움을 잊지 않는 강직함이 그냥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이따가 더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